영등포 시니어 클럽이 시장형 일자리 어르신 사업 인생 백반을 개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인생 백반은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36명이 근무하며 직접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비빔밥, 제육정식, 된장찌개 등 한식 메뉴를 판매합니다. 특히 군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인 동행식당과 연계해 급식 대기 인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